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처리자입니다. 오전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벽 방송 시청하셨나요? 꼭 시청해주시고 출석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잠시 쉬었다가 한번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게 됐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참 빠릅니다. 빨라요. 오늘 날씨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화창한데 즐거움을 만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 축제도 한다고 하는데 좋네요.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철쭉 축제도 많이 하더라고요. 붉은색 계열의 꽃잎이 상당히 좀 이상적이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잠시 해볼게요. S그룹. S그룹이면 삼성그룹이지. 그 휴강, 후강, 후강 효과를 좀 받는 기업들이 있는가 봐요. 후강 효과.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설립한 세뇌기주 미래반도체. 이 미래반도체의 주가가 현재 고공행진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3월 31일 종가가 3만 5백원. 공모가 6천원 대비 408.33%. 이야 많이 올랐다. 미래반도체의 이 기업은 IPO 때부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지난 1월 10일, 12일하고 11일 날 기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수요 예측에서 1576대 1이 했어요. 1576대 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달 16일, 17일 일반 투자자 청약도 938대 1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청약 증거금이 2조 5,333억 원이 몰렸어. 엄청나게 올렸죠. 이정 미래반도체 대표이사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유입된 216억 원의 자금은 신규 거래처 확보와 해외 사업 확대에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코스닥 시장에서 화려하게 입성한 미래반도체는 공모가 6천원에서 장이 시작하자마자 12,000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상한가인 15,600원에 거래가 마감하는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파트너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 올해 첫 따상주가 됐다. 따상. 따상이 뭐냐? 공모가의 2배의 시초가가 형성된 뒤에 상한가 가는 게 따상이겠죠. 미래반도체의 전신은 1996년 1월 4일 설립된 기론전자라네요. 기론전자. 당시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대리전 계획을 맺었는데 97년 10월 미래반도체로 사명을 변경을 해요. 98년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 메모리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2년 이후부터는 삼성디스플레이, 넥스원이노베이션, 실리콘 마이터스 등 이런 대리전 계획을 늘려 나가는 거예요. 이 회사를 보니까 반도체에 특화된 항온항습, 항온항습시설하고 제품정보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이 전문에 대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종속회사로는 특수목적기업이죠. 위드GM 제12차. 뭐 이렇게 느끼기는 힘드네. 하여튼 그런 주식회사 있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짓는지 모르겠어. 유진투자에서 그래요.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디렘하고 넨드플래시가 68.7% 시스템 반도체는 30% 그리고 기타 상품은 1.1% 등 용역 매출이 0.1%다. 이렇게 구성돼 있네요. 2019년 매출액이 1718억이고 영업이익이 49억원에서 2022년 매출액이 5,502억원하고 영업이익이 2,21억원으로 고성장했어요. 영업이익이 49억에서 2,21억으로 늘어났네요. 올해 매출은 6,702억, 영업이익은 258억원으로 거둘 것으로 전망을 했다. 나름대로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로 요의가를 해보면 첫째는 삼성전자 유통 파트너사로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꼽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유통 파트너. 국내 경쟁 업체로 SAMT하고 신상 반도체 무진전자가 있었는데 무진전자가 21년에 8월에 반도체 유통 사업을 중단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 업체로 압축이 됩니다. 미래 반도체는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를 해서 4년간 연평균 47.4% 정도 성장을 했고 이 반도체는 개발 단계부터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이뤄지고 공급자와 수요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한 그 제품으로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 둘째는 공모자금을 통한 신규 아이템 이 다양화 및 사업 구조 다각화 추진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 확대와 고객사의 협업을 통해서 신규 아이템 강화도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 파운드리 고객의 판매 채널을 구축해야겠죠. 제조사와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삼성 계열사 유통 파트너 취득 확대 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 구조로 다각화를 전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효과로 인해서 금융권 이자율이 하락이 예상되고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래 반도체의 총 주식수가 1,444만 8천 주예요. 이정 대표이사회 1인이 지분이 74.32% 갖고 있어. 많이 갖고 있네.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25%밖에 안 돼. 또 지난해 말 기존 대표이사 1명과 사내이사 2명, 사회이사 1명, 상근감사 1명, 영업관련 미등기 임원 2명, 고문 1명 등 총 8명의 임원 대부분이 반도체 베테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 반도체는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 반도체 업황이 2분기에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3분전자 의존도가 높은 것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던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늘어난 만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초보 투자자들은 매수에 신중을 기회를 하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보시다시피 많이 급등을 했죠. 빨리 올랐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에 보고서 보면 2차전지의 딜을 이어서 시장을 이어갈 주도 테마로 반도체를 응급을 했는데 IBK에서도 3월 30일 K-chips과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기업이 설비 투자할 경우에는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여튼 비메모리 DDR5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련주로는 SNS텍, SST,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미래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